제주도의 전세계 문화 이분들이 세계 우상을 제주도에 모으겠다 이런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그 사람이 우리 다락방에 아마 고진우 장론이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아 이거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준 거죠 그리고 제주 시내 한복판에다가 8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한 평에 350평 그 한 평을 우리 다락방에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왔는데 저는 적당한 건물인가 보다 했는데 제일 시내 한복판 제일 큰 길 옆에 거기에다가 우리 제주도 제주 렘런트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렘런트 운동을 하도록 절묘하게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렘런트를 모아놓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인턴십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기도 스쿨을 하고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판사, 검사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그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판사들, 검사들, 교수들, 연예인들 가서 걔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큰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 렘런트 인턴십 가운데서는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셔서 이걸 내보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 여행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렘런트는 인생 인턴십을 가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여행으로 인생 인턴십을 가져 보는 것은 참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돼요 렘런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많이 했죠 무전 여행을 지금 하면 돈 쓰지 않고 하는 여행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하는 여행이니까 어려움이 많겠죠 이게 있어야 다닐 수가 있는데 없이 다니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렘런트에게도요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일 코스로 만든다면 가능할 것이다 조금 팀 구성을 하고 장비를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얻어먹기도 하고 아니면 금식도 하면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뭐 이거는 또 그렇다 손실해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여행이죠 어떤 현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공사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어떤 중요한 직장에도 들어가서 돈 받지 말고 아르바이트 해보는 일을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렘런트는 빨리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러 가는 거 하니까 저하고 조목사와 같이 노가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때 그분이 저를 보더니요 지금은 약간 배라도 나왔지만 그때 저를 보더니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하루 종일 쥐고 올라갔다 내가 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 뭐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돌 같은 거 쥐고 올라가 갖다 주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하루에 얼마 딱 정해져 있으니까 1만 원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거 다 줘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수입이죠 오후쯤 돼가지고는 그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오히려 조목사가 더 못 올라간다는 걸 눈치 채우고 왜냐면 조목사님 다리가 굴가지고 올리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아직 되게 추억이 돼요 아 이분들 세계가 이렇구나 주로 이분들은 이런 대화를 하구나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이래서 좀 가난하게 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은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막 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나름대로 갈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세계만 배워야 될 건 아니지만 좀 인생을 좀 배우는 거죠 자 우리 렘넌드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한 번도 이걸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구성을 좀 크게 해도 되고요 조금 이렇게 조를 짜도 되고요 아마 우리 이제 한번 렘넌트국에서 한 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의료팀에 애들을 내보내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보고요 또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미용팀에다 넣어가지고요 전도하러 내보내고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두고 지금 많은 의사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용학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학생들이 봉사를 특별히 놓고요 예 가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주로 어떤 봉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완전히 전도만 하는 팀 구성을 하는 거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코스를 등에 여행하면서 하면 아주 머리에 남습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몇 명에게 조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사먹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죠 괜찮은 간증거리 나옵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쭉 가면서요 그러려면 좀 훈련도 돼 있는 아이들이라 해야 되죠 밤에는 기도하고요 낮에는 전도하고요 우리 랩런트를 읽히면서 많은 세상과 현장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랩런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들도 조금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세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 다락방이 뭐냐 팀 사익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거 만들어 놓고는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은 개척 시작하시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잘 안되는 조건도 있다가 그냥 내버려 버리고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딱 시작하면 많은 열매를 납니다 그러면서 뭘 했는 거니까요 이 의료팀을 딱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미용팀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지역 전도를 했습니다 이걸 동시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다락방이 하는 전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보면 연결되어서 굉장히 효과 납니다 이걸 해보면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되는 것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 아 전도는 참 쉬운 거다 하는 이런 전도에 대한 말합니까 이게 재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기간이 나면 반드시 행계가 있습니다 교인들 데리고 직접 했다니까 전도 여행을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간청거리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딱 하나 됩니다 개척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바빠서 못하는 그때는 시작하니까 20명 30명 이래 있잖아요 하기 좋아요 목적은 이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 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기는 좀 목사님들이 직접 나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풀로 안 해도 약간만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면 되죠 제가 이때는 언제 했는가 하니까 주로 이제 명절을 이용해가지고요 명절 앞뒤에 보면 연휴가 쭉 나오잖아요 이럴 때 훈련도 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요 개척 때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명절에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강호인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명절 때 누가 오겠습니까? 이라더라고요 안하도 해라 이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절 때 누가 오겠습니까? 말을 지가 사과했다니까요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로 그때 제일 합숙이 제일 많이 모였어요 명절 때 제가 광고를 한 겁니다 어느 시골 지역에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가자 이랬습니다 그날 이제 명절 이틀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연휴가 쭉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보니까 친척들 가족들이 막 모이잖아요 근데 전도를 해보니깐요 전혀 안 먹혀요 우리가 잘 얘기하다가도 교회 표시나 딱 있다 반갑게 인사하고 어디서 왔습니까? 하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우리는 하면서 가버려요 거기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래서 시골의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처음으로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예 대화를 하려고 우리는 지금 다른 작전을 제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같기 때문에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빌려가지고 그날 밤에 전부 기도회 하고 이렇게 난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 부교의자들 맥켜놓고 또 내려간 겁니다 그게 그때 제가 한 얘기 어느 정도 그겁니다 의사 왔으니까 뭐 환자들 오느라 그게 막 굉장히 와요 세상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득 와 있는데요 시간 맞춰 오기는 의사가 안 오네 그만큼 우리 개척교회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애로사항이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뭐 그 흔하고 흔한 의사가 말이요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온다고 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수지침 배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수지침에 대해서 칠판 놔두고요 한 3일 우리 교회에서 천막에서 강의했다니까요 말하자면 의사도 아니지 수지침 노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온다는 거 안 한 거요 중국에서 왔는데 말이에요 그 인물이 바로 유아순입니다 그때는 유아순이 교수였거든요 고신대학 교수다 동아대 교수다 이렇게 했죠 자기가 중국 갔다 왔다면서요 침 오랫동안 배웠다면서요 그것과 전도하자는 거요 이만큼 개척교회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 날 현장에 가서 유아순이가 안 하고 부린 거요 그렇게 왜 안 하냐고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쓰러졌대요 이래가지고 유아순 성교사가 그때만 성교사요 유아순 성교사요 침판을 하고 3일 강의인 거 누가 들었냐 백운규가 들었어요 백운규가 침을 났다니까요 그런데 침 맞은 사람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70명 여성 엄청 웃음거리 많이 나오고요 엄청 재미난 거 많이 나옵니다 그 날은 사실 별 행위였거든요 첫날 끌어와서 전도하기 만들고 기도해주고 왔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 그런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나는 유아순 성교사가 안 왔다 생활을 못하고 당연히 여기 생각하면 그 다음날 내가 또 간 거예요 환자들이 많이 모인 걸 상상하면서 언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백운규가 그걸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성교사 안한다는 아침에 아버지가 사오가 나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아 자네가 돌팔인데 아무나 나와서 하면 되게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자 이래가지고 의사 가운까지 입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부야 네가 사기다 그런데도 역사 그러면 교인들이 갔다 온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말 앞에도 싹 다 은혜 받아 부흥의 그 첫날 만나라 해도 그런 은혜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에 딱 내보낼 때 이걸 내보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지요 지갑 전대 다 뺏었어요 심지어 특별한 신발 잘 다르니까 따로 살고 있는 그것도 뺏었어요 심지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 지팡이도 의지 되니까 그게 예수님 목적이 뭐지요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해라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걸 해봤는데요 진짜 좋아요 이건 한두 부분만 했는데도 교회가 확 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개척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큰 교회들은 파트 파트에서요 전도 스케줄을 잘 짜인다니까요 뭘 자꾸 억지로 하지 말고 거기에 탁 성징의 인도로 받는 거만 하면 이건 굉장히 효과를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해볼 필요 있다 이 두 개를 병행해서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금할 필요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초기에 한 거라고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바울팀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팀은 시키면 전문팀이니까 완전히 전도만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많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쨌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인턴십이 필요하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불신자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